한국국토정보공사 전면 남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즉각 안보 이사베르 소집 메가도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자유의방국들이 속속 한국전에 참가했습니다 유엔군이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에 북한군은 사흘 만에 수도서울을 빼앗고 곧이어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빼앗았으며 나머지 경상북도 대구 북방까지 밀고 돌아오는 바람에 아군의 체면은 처참하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 후 1950년 9월 15일 281척의 군함을 몰고 인천 상륙작전을 함행한 메가도 장군의 진두지휘로 3만 명의 군병력이 기습 공격을 하자 호를 질린 북한군은 그 기력을 완전히 잃고 오야 말았습니다 때는 이때다 아군은 수도서울을 탈환하는 한편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 16개국 군대와 5개국의 병원선과 의무부대를 파견한 나라 도합 21개국의 합동작전으로 평양을 탈환하고 이략 평안북도 초산 함경북도 해산진 즉 압록강 구만강까지 진격해 조국의 통일이 곧 이룩되는 듯 했으나 중공군 100만 명이 갑자기 이내 전술을 피고 공격하는 바람에 3년간에 걸친 6.25전쟁은 마침내 오늘날의 휴전선 선상에서 1953년 7월 27일 눈물을 머금고 휴전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사상 대결의 벽을 넘어 마침내 동족상정의 피비린내라는 전쟁으로 발전을 했으니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가 한 조상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김씨가 이시를 죽이고 이시가 박씨를 죽이며 심지어 형이 국군의 몸을 담고 있는데 동생이 북한군이 되어 서로 총풀이를 맞대고 소화되며 죽이고 죽어야만 했던 한민족의 피라는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 슬픈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아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던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극의 산욕사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공산주의로 남한을 통일시키겠다는 적화야 역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종든 짐을 떠나 짐보다리를 장에 등지고 양손에 들고 부인들은 어린아기를 등에 업고 머리 위에 짐을 이고 양손에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한없이 한없이 밤낮으로 남쪽을 향해 피난길을 걸었던 그 피나는 고생길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또 다리가 아프다고 우는 것도 못 도는 채 허기진 몸으로 눈물의 피난길을 회상하면 지금도 잠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 자유가 무엇이길래 조국과 민족이 튕든하지 못해 겪은 피난길 3년 유엔군과 미군의 고마움 속에 수도서울을 두 번이나 빼앗겼다가 다시 찾기는 했으나 우리의 일가친척이 얼마나 죽었던 것 또 공산군을 무리치기 위해 나설은 남의 땅에서 피울여 죽어간 미군과 참전국의 젊은 전사자의 그 넋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며 숨이 막힙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후야 잘 자라 같이 사보다 먼저 죽은 전후를 뒤통산에 묶고 눈물을 씻은 뒤 이런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을 서두르는 대안의 권하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사기충천 정말 장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픈 고향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어간 우리의 국군과 미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군 전사자 약 6만명 미군 전사자 5만 4천명 민간인 사망자 137만명 한편 미군과 유엔군 한국군 앞에 부상 또는 행방불명자가 242만명에 엄청난 고귀한 젊은 피가 우리의 산천을 붉게 물들여서며 지금도 유교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피는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추운 눈보라 속에서 허기짐을 달래면서 싸우며 죽어간 파란 눈의 유엔군 용사들 아 이름 없는 언덕에서 이름 없는 물가에서 이름 없는 산모통이에서 젊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울려 싸워 이긴 우리의 유교 참전 용사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한민족이 숨을 쉬고 있다 모든 것이 제텀미로 파괴된 폐허에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다시 일어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0위권 내 국관한 조국이 있지 않은가 아 고마운 미군과 유엔군 Thank you American veterans of Korean war God bless America 그리고 아 장한 대한의 아들 아 장한 유교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상징 태극기가 지금도 힘차게 휘달리고 있다 우리는 굳게 지키리라 대한 조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족이여 영원하라 아 장한 유교 asshole apver거니 한글자막 by 한효정